그래서 인생 노년기를요. 정말 행복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루를 열 때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1번 주고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사람들은요. 항상 누군가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길 바래요. 그렇죠? 네.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 사람이 승자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누가 먼저 노크를 하는 거예요? 내가 먼저. 그렇죠? 내가 먼저 노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노크를 하실 때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노크 해주시고요. 긍정의 말, 응원하는 메시지. 아자! 화이팅! 이런 말이요. 정말 힘이 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7시만 되면요. 기다려져요. 그 시간이. 엄마가 어?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간이지? 그러면요. 삼형제가 1등으로 댓글을 달려고 서로 싸우잖아요. 내가 1등이야. 출석 안 하는 사람 막 체크해요. 그러면 맛있는 거 싸요. 네. 사드리면서 족발도 좋아하시니까. 옛날에 정말 그렇게 못 드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는 가리는 거 없이 다 드시고 바깥 바람도 쐬시고요. 그래서 지금 소망은 여행을 또 같이 한번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소망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요.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종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종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라는 말입니다. 내가 지금 마음이 가는데 머뭇거리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되겠죠.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돼요. 그러면 타이밍을 놓칩니다. 연애도 그렇고요. 소통도 그렇고요.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제가 늙었다고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이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멈춰요. 멈추고 지금. 지금 바로 실천을 해주시는 겁니다. 실천을 하실 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응원하는 메시지,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. 네.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? 화이팅! 잘하고 있어! 네. 칭찬도 해주시고요. 그리고 특히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안 될 때, 내가 힘들 때도요. 스스로에게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, 화이팅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네. 그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. 네. 네.